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해서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워졌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페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페인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추첨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입니다.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던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 당대표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의 초선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상화폐 가운데 하나인 코인을 최대 60억 원 정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의견에서 곧 입장을 내신다고 하는데 당에서 김남국 의원님이랑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셨을까요? 글쎄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 제3자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해명을 지켜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입니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뭐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입니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얘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크게 한번 보면 60억 코인 보유 의혹 이게 시점이 지난 대선 기간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아마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에 방송 패널 할 때 코인 이야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본인이 코인에는 상당히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놀란 거는 규모가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코인 투자는 오래전부터 저는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이제 이 코인에 대해서 80만 코인을 이제 갖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시가 원래 처음 발행할 때는 한 4천 원 정도 됐는데. 비쌀 때는 뭐 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 금액으로 다 지면 이제 60억 원이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니까. 본인이 뭐 불법을 저질렀다고 아직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코인을 지난해 3월 달에 이제 실명제가 실시되기 직전에. 코인을 우리가 보통 인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코인은 좀 다른 개념이. 인출한다는 게 이제 어떤 그 코인에서 이제 빼서 이걸 현금화 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코인을 샀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출을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돈을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어디 가 있는지 행방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궁금증은. 그렇다면 그 코인을 지금 과연 어떻게 소유하고 있을지. 과연 그걸 현금화 했다라고 그러면 왜 재산 신고에는 그 현금이 이제 기록되지 않았는 것인지. 뭐 이런 의욕과 함께. 사실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꽤 좀 검소하고 뭐 또 돈이 없다. 또 이런 뭐 한 푼 줍쇼 뭐 이렇게 후원금도 모집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꽤 자산가였다라는 사실들이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더 꼼꼼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입니다. 이 해당 코인이 얼마나 오르락내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프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조설부 보도에 따르면 작년 초 그러니까 1월 2월에 김남국 의원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0만여 개를 보유했습니다. 최대 60억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이 해당 코인은 재작년 말 정도에는 한 2만 5천 원까지 찍었다가 좀 쭉 내려가서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을 거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한 만 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80만 개를 보유하니까 대략 60억 원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이 작년 3월 25일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 한 2주 뒤쯤인가요? 이때쯤이었는데. 이때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인출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인출한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실명제가 시행이 되면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마다 어떤 가상화폐를 얼마치 팔았구나. 어떤 다른 가상화폐를 얼마치 샀구나.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 실명제 실시 직전에 인출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실명제를 시행한 시점이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얼마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7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대선 경선 당시는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전국을 함께 돌아다녔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대선에 임박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가상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인출을 그 시점에 했다. 그러니까 막대한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도 논란이지만 어떻게 대선 직전에 자신의 어떤 가상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인출을 하는데 시간을 썼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점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물론 대선 때도 열심히 이재명 대표 도울 수도 있고 본인 자산관리도 또 따로 시간 내서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합쳐서 봤을 때 뭔가 지지층들이 좀 비판할 지점이 있다. 이 얘기를 좀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조선일보 보도를 저희가 인용한 겁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해당 코인을 전량 인출한 시점이 그러니까 거래 실명제 시행 전에 대선 직전이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김남국 의원의 추가 설명과 해명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봤고 대략적으로 좀 어떤 흐름인지는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오늘 오후에 바로 김남국 의원이 해명,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 당연히 불법적인 거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투자를 해서 또 막대한 이득을 얻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법적 위반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요. 제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가상화폐를 보유하시고 또 많은 이익을 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언제 거래를 했고 얼만큼의 이익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감한 정보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정말 밀접한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기가 어려운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당연히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거래실명제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사실이 김남국 의원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특히나 가상화폐를 거래하시고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실명제가 시행될 시점 다 알고 계셨고 그 전에 인출을 하거나 그 전에 가상화폐를 꺼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거나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 당사자의 해명이기 때문에, 설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팩트가 맞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했다.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부터가 본인의 주장인데 이 코인 투자는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판 돈으로 그 종잣돈으로 코인을 산 것이다, 투자한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탑트인 첫 출연하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님. 그런데 여당에서는 물론 오늘 김남국 의원이 본인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투자를 했다면, 종잣돈이 그렇다면 그거를 인출했을 때 그 이후의 과정들이 어땠는지, 혹시 다른 코인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그걸 현금했는지, 이 부분을 좀 명명백히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김남국 의원님의 두 얼굴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돈이 없다. 정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아꼈다. 호텔도 아무도 못 가고 그냥 펜션이나 모텔만 묵었다. 이런 사람이 60억이나 코인을 또 그것도 실명제 되기 직전에 인출했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느냐? 현금으로 있으면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코인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거래 실명제가 되지 않는 해외 어떤 거래장에 투자해놓고 있느냐? 아니면 권도형 씨 있잖아요. 루나 테라 사기범처럼 USB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 얼굴은 민주당의 공통인 것 같아요. 당군 이래 최대 이익을 민간업자한테 안겨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당대회의 표를 매수를 해서 당대표가 된 의혹을 갖고 있는 전 대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없다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60억을 어디다 뒀느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도덕적 해의의 바다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어디다 숨겨둔 게 아니다.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60억을 인출했다면 그 돈을 현금화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든지,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다 거래 내역 다 있고, 숨겨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다 잠시 후에 또 만나봐야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좀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살펴봐야 되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크게 보면 11억, 12억, 15억, 총액은 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증권이 9억 정도 있다가 작년이나 올해는 없다. 그럼 이제 본인 말대로 증권 중에, 주식 중에 일부를 본인이 코인 투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재산 신고 내역에서 의문점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 저 증권도 대기업 딱 한 회사에 소유하고 있었던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도 아니고, 제가 아마 직접 들었는데, 어디 회사에, 대기업 회사에 본인이 거의 우리가 일반 말로 몰빵을 했다고 할 증거로, 그렇게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김남국 의원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을 한 곳에다가 투자를, 그 당시 아마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마 빼서 본인이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정치 자금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재산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 재산 변동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신고할 그런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제 65기약에 나오는 것은 그때 당시 현금인데, 문제는 이거를 뭔가 지금, 지금 사실은 가상화폐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가지고 있다면 거의 뭐 진짜 최악각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빼서 본인이 현금화했다고 하면 꽤 많은 현금이 있었을 텐데, 그것의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즉, 들어온 돈과 나간 돈에 대한 출처,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시작된 만큼,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그 재산 신고 내용만 보더라도 약간 설명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2021년에 증권이 9억 4천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매도한 것이 예금이 그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억 4천만 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11억으로 늘었으니까 예금과 증권 매도한 금액을 합하면 약 1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 한 1억 정도 늘었다 치고, 그러면 60억이라 되는 과상화폐를 투자한 돈이 과연 저 증권에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저 재산 등록만 놓고 보면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60억이라는 수익이 한 6억을 투자해서 60억이 된 건지, 아니면 6천만 원을 투자해서 60억이 된 건지는 본인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 원금에 대해서 밝힌다라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재산 공개 내역만 봤을 때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 원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돈으로 투자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용 차장 말씀 좀 들여다보면 어쨌든 총액이 거의 큰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 더 돈을 떼와서 코인에 투자했을 텐데, 그 부분이 명확히는 설명이 좀 덜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증권 9억 4천 중에 예금이 11억이 아니라 한 7억 정도가 되고, 한 4억 정도가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지만, 저 재산 공개 내역만 놓고 보면 증권 매도한 금액이 그대로 예금 증가분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상화폐 자세는 과연 어떤 돈으로 투자했느냐. 그런데 그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 것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른 시점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본인만 알아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코인의 특성상, 정말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단 1천만 원만 투자해도, 만약에 흐름만 좋다면 60억 원의 어치의 코인을 확보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재산 등락 폭이 없는데,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투자했냐라고 문제 제기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남국 의원은 본인 스스로도 과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밝혔었습니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었고요. 이더리움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가 8천만 원을 42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와, 폭락을 거의 한 70% 하더라고요. 12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금방 회복을 해서, 여름에 42만 원을 회복해서 46만, 48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투자는 항상 거꾸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려면 아껴야 돼요. 막 써버리면 안 되고. 일부 유튜브에 출연해서 좀 편하게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의 화면도 잠시 보고 왔는데, 사실 오늘 김남국 의원의 해명, 혹은 입장문에 본인이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일 겁니다. 이런저런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은 언제 넣었다 뺐는지 등은 민감한 정본데, 이렇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유출된 경위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예금 계좌가 있는데, 그 예금 계좌 얼마가 있고, 언제 뺐고, 인출했고, 또는 언제 또 입금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정보들이 그대로 언론에 알려지는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만약에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소에서 뭔가 가상화폐의 종류, 그리고 몇 개를 보유했는지, 그리고 언제쯤에 그것들을 이제 출금해서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세세하게 시기까지 특정돼서 지금 정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어떤 밀접한 관계자가 정보를, 개인 정보를 유출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까지도 김남구 의원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김남구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저희가 해드렸고, 김남구 의원이 다시 이제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내가 언제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데 언제 팔았고, 언제 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려지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 여당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지금부터 만나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남구 의원은 2년 전인 2021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1년 유예하자 이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그런 이미지를 벗어야 돼요. 야권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뭐가 터지면 사건이 1억에서는 화목인데 막 진짜 나라라도 팔아먹은 나쁜 놈이 것처럼 난리예요. 그런데 저쪽 야당에서는 막 단위가 수들걱이야. 잘 보도가 안 되고 메인들도 안 나오고 과세한다는 것들도 없다고요. 이제 이게 과세한다는 게 부득이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상화폐를 우리가 주식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이거는 물건을 양도한 양도 차익으로 보니까 과세가 이렇게 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세게 과세하니까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에 농래 의원이 대표 벌이하고 김남구 의원이 참여한 이 법안.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일단 조은희 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절대 양심, 본인 양심에 비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이해충돌방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60억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 세금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은 또 대체법안으로 해서 2025년까지 세금이 유예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다른 우리 당의 딴 의원들이 재산 등록상에 뭔가 누락이 됐을 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또 우리 정부의 장관을 향해서 이몬지, 이몬지, 이렇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본인은 굉장히 청렴하고 똑바른 것 같으면서 뒤에서는 본인의 세금을 본인이 낮추는 법안을 발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앞서 보도는 작년 초에 김남국 의원이 60억 정도의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의혹적인 거고 해당 법안을 발휘했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얼마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2017년부터 가상화폐에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회 법사위가요, 가상화폐 관련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가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젊은 층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발표를 했다가 그때 굉장히 문매를 맞았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도대체 뭘로 볼 거냐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필요한 거죠. 이걸 과연 그러면 주식으로 볼 거냐, 현금으로 볼 거냐 등등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개념 정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세금 유예, 특히 이 당치 세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다들 정당들이 젊은 층들의 어떤 표심 때문에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증시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청년층 표심이 좀 뺏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했다면 본인은 이 법에 서명제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세금을 유예하면 예를 들어서 60억 상장하면 60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면 꽤 많을 겁니다, 세금 자체가. 그럼 그 한 해, 지금 벌써 2025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세금이 이게 과세가 안 된다고 그러면 꽤 많은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바리자에 참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본인은 이게 지금 직접적인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은 배치신다고 해야 됩니다. 자기 관련된 상임이 들어가면. 그렇게 주식이나 이런 거는 엄격히 해놨는데 지금 가상화폐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저런 거 하더라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원래 2일 충돌 이런 거 방지법 다 법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혹시라도 몇몇 의원들이 코인 업체든 주식업체 로비를 받아서 혹시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큰 틀에서 막아놓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코인은 그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법으로 규정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 입법 자체가 결과적으로 발의한 김남극 의원이 입법 수혜자가 됐을 개혁성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이해충돌 여부는 아마 법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법을 공동 발의한 시점은 2021년 7월이고요. 만약에 저 법이 발의가 안 돼서 만약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2022년 그러니까 김남극 의원이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2021년 저 입법이 2022년까지 가상화폐를 막대하게 보유한 김남극 의원에게는 사실상 수혜를 보게 한 거 아니냐 소득세 유해라는 수혜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이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었더라고요. 지금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 공개법 발의, 같은 당의 민주당의 김만규 의원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돈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물론 김남극 의원의 말처럼 재산 신고를 코인봉으로 안 한 건 당연히 위법은 전혀 아니고요. 법의 테두리라면서 했으니까. 다만 같은 당의 김만규 의원은 또 이런 법까지 발의를 준비 중이고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김만규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특히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법안에 대해서는 주된 논의가 됐던 것이 과연 가상자산을 법적 개념을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특히나 가상화폐 자체를 증권성을 인정할지 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과 같은 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갈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인 합의가 모아졌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 증권성,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직자 재산 공개 의무에도 단일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법적 개념부터가 지금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못 되고 계류 중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김남국 의원의 이번 어떤 코인 관련된 이슈 덕분에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그런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넣어야 된다는 국민적인 또 요구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류적인 법안들이 속도 붙고 또 탄력 붙어서 통과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오늘 어떤 SNS 보니까 여당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만들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던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생을 외치면서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었냐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주식 보유 관련해서 또 언급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식 주장 외에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 주장 외에 주식 주식을 한 이유는 어디가요? 주식 주장 관련해서 적은 계획이 없으실까요? 미수도 올 수 있을까 이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을까? 주식 거래는 지지했던 수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자면 그게 널브러져 있는데 주식 거래는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재명 퀴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던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 당대표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보신 그대로에요. 오늘 전주의 대변인, 원내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과거 이재명 대표와 너무 닮았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조 의원께서 좀 덧붙인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김남국 의원은 대선 때 수행실장이었거든요. 7인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수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를 닮은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가장 실망해야 될 대선에서 1,600만 민주당을 지지한 우리 야당 지지를 한 국민들이 허탈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본인은 입을 뒤집어 쓰고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2억 원에 상당하는 돈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도 동료 의원들은 천만 원 가상화폐만 있으면 재산 등록을 하게 하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을 때 본인은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겉따로 속따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뒤에서 하는 행동들이 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수행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것은 닮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에 져서 후유증이 있었을 때 지지자들의 상심하든 말든 주식 재테크했던 이재명 대표와 닮았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의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합법인이나 입업협을 떠나서 그냥 여당에서도 그 부분 위법성을 캐캐해서 따져묻는 것보단 정치인의 처신을 좀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여당에서도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소지하고 있다가 팔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백한 불법 소지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불법 소지라든지 이해충돌 여지가 확실히 보였다면 그 부분은 물고 늘어졌겠지만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그런 부분이 없어 보이다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든 억지로 연결해서 정치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반응보다는 여야가 할 것 없이 지금 국회의원들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과상화폐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다 같이 공개하자라고 해서 얼마 갖고 있고 얼마 수익 냈는지 전수조사로 한번 국회의원들 모두 한번 공개해보는 거 이런 제안이 좀 들어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께 제가 반론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면 하나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SNS를 한번 쭉 다는 아니지만 훑어봤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어쨌든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것이고 또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금 삼을 것인 그런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동료 의원들이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휴일인 어린이날에 보도 의혹이 하나 나와서 여러 정치권의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주제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의제로 독도 얘기를 꺼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도를 방문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비판을 했더라고요. 저는 뭐 잘했다 생각합니다. 독도 가는 게 대통령이 가면 안 됩니까? 당시에는 비판을 했던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고요 용토가 우리가 더 자신 있게 대응을 하고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고 무시하고 끊고 가야지 우리가 더 이거 갈등되는 거 아니야?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약간 한일 관계가 특별하게 희소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문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서 지금 물잔을 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다 내주고 오신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성인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이 얘기예요. 오늘 전용기 의원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민주당이 비판했던 건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 지금 청년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저게 민주당의 당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젊은 의원들이 외교 문제를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요. 이 볼펜이 제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제 소유예요. 그런데 구장국 차장이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쓰는 거거든요.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문제가 뭔가 문제가 되고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일본의 우익들이나 일본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뭐냐면 독도와 관련된 것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중국과는 지금 센카쿠 열도 또 이쪽에 구릴렬도 러시아 계속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 논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내 건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찬가지로 전형기 의원도 아니,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해라? 왜 논의해야 됩니까? 논의해 이유가 뭐죠? 우리 건데, 우리 땅인데 그걸 왜 일본하고 논의를 합니까? 아니, 우리 거를 지금 그럼 제주도 문제를 일본하고 논의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우리 거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우리 여행 가고 있고 우리의 지금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저렇게 깃발을 들고 본인이 나서서 이걸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감성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외교적으로 일본의 우익들한테 정말 먹잇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형기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찾았을 당시 2012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방해되지 않죠. 말이 좀 비적지 않네. 네? 바로 여기 일본이 바로 정리로 보이는 거예요.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걸 잘 가지고 잘 대응을 하면 정상적인 외교를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의 그 말하자면 외교적 실리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마치 대통령이 꼭 가야 독도가 지켜지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외교 수준으로 본다면 낮은 수준이죠. 이거는 성숙한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조은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11년 전 화면. 11년 전 당시는 뭐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요.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기시다 총리가 12년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직전에 저렇게 가서 정상회담 직전에 이슈화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전용기 요인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민주당은 정치쇼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때는 쇼고 지금은 쇼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좀 민주당이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외교적 문제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집 뒤주면 이 외교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국익을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반일 감정을 일으키려 하고 꼭 민주당에서 꼭 시민단체 하듯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모든 문제를 그냥 호집어 파듯이 파지 말고 우리 미래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네. 그래서 김대중 시절의 민주당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너무 다르다. 그런 점에서 국익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 또 북핵유업에 맞서서 이렇게 공조하는 전 세계 흐름에 대해서 민주당도 공조를 하고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물론 11년 전이니까 상황이 지금과는 같다고 할 수 없지만 당시 지금 이재명 교회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민주통합당 대변인이었는데요. 독도 여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하라는 일본의 계략에 빌미를 제공하선 안 될 것이다. 라고 임영권 전 대통령을 당시 비판했었는데 지금 전영기 의원의 방문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 많이 뭐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지 역화가 되는 것 자체가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독도 방문 이슈 예전에 임영박 전 대통령 때처럼 지금 현재 전영기 의원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의 지금 논란들이 계속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저는 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특히 이제 일본 외무선 국장도 한국대사관에 항의도 하고 일본 대사관 측에서도 우리 외교부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나 또 여당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물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던 것처럼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외교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뭔가 굴욕적 외교가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전영기 의원이 좀 나름대로는 독도에 찾아가서 독도에 우리 땅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또 얻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 독교에서 있었던 그 이후로 좀 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뻔한 정답 두고 일본 오답을 선택한다. 뭐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독도 얘기를 이번 정상회담에 의제로 삼아야 된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일본 구구가 좋아하는 일을 해 준 것이다. 독도를 이슈화 안 시키는 게 국익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독도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 생각은 이런 것 같고요. 네.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데 자꾸 코끼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용기 의원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문이 오랜만에 와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셔틀 외교를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마당에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슈를 자꾸 제기를 해서 오히려 한일 회담을 통해서 얻어야 될 우리 국익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이면 그런 점까지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생각하는 좀 넓은 안보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외교 문제 말고도요. 최근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이 제안한 윤 대통령과 박광온 원내대표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본인을 만나는 게 어렵다면 박광온 원내대표 먼저 만나도 좋다고 했었죠. 그 목소리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대화정치 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쯤에 이 말을 했어요. 뭐 남 만나는 거라면 박광온 원내대표 회동 개념치 않겠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었습니다. 이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바로 숙고를 좀 한다고 그랬고 오늘 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리고 순서다.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가 하루 정도는 고민을 좀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어떤 신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상태에서 만났을 경우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듭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박광온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표가 안 만나는데 본인이 만나버리면 이게 뭐 당내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개념치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모든 어떤 여야 관계의 어떤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간에 좀 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저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나버리면 당내에서 이 지지자들 즉 개혁의 딸 소위 개 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수박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박광온 원내대표 상대로 해서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극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뭐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본인이 지금 영역이 완전히 축소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광온 원내대표도 아 나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의 모든 관계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사실 여야 간의 어떤 큰 어떤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박광온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도 개념치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또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민생이라든지 여야 간의 협치로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 통 크게 대통령이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도 좋겠다라는 먼저 말을 해버림으로써 본인이 좀 더 큰 리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전략적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는 박광온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만난다는 것은 좀 사실상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저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는 조금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 그리고 당대표 얘기 정치적 외교적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검찰 수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돈봉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작년 전당대회 말고도 작년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뽑힐 당시 그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일단 화면부터 보고 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표 결과 송영길 후보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시장 출마 결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독주 견제와 전국 지방선거를 선도할 서울시장 선거에 우리 당 누구든 총력으로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판해 주신 김민석, 이원옥, 강변원 의원님 마음도 잘 헤아려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저희는 이 얘기를 보도할 때마다 재작년 봄에 있었던 전당대회 시점을 좀 마쳤었는데 검찰은 이건 말고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자료도 확보했다. 작년에 작성된 회계자료 일정표. 돈의 흐름이 여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혹시나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겁니까? 돈의 흐름도 쫓고 있겠지만 사실상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당선되는데 노력했던 이른바 송영길 캠프 사람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같이 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누구에게 자금을 집행했는지 이런 인적 구성과 자금의 집행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문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지만 같은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장 송영길 캠프의 어떤 회계자료와 일정표 그리고 일했던 사람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장처장 말씀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뛰었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 송 전 대표 특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도 수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자료까지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도 취재를 해보고 서울시장 때도 접속을 해봤는데 대부분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 사람들과 서울시장 후보 시절의 캠프 사람들이 상당히 겹쳐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송영길 캠프 회계자료까지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이 이거에 대해서 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재작년 발생한 돈봉투역인데 동떨어진 자료들까지 무작위로 압수를 하냐. 사실상에 별건 수다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겹친다고 해서 그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안의 일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돈봉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그 엄정한 수사라는 것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외에 추가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는 의심이 제기되면 검찰의 수사의 신빙성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연구소를 압수수색할 수는 있지만 압수한 자료들이 그 돈봉투 의혹 사건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안의 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라고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성웅 의사가 아닙니다. 좀 따지고 보면 이게 송지원 대표 말 봤다나 동떨어진지 안 떨어지는지는 검찰이 들여다봐야 알 수 있으니까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고 재판부도 그럼 그 압수수색 한번 그 범위에 포함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으니까 검찰이 확보한 건 아닐까요?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할 때에는 아마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시점의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했겠죠. 실제로 그 먹고사는 연구소가 후원 조직이냐 아니냐라는 반박은 있지만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와 연관된 조직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발부를 해줬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죠. 거기 압수수색의 자료들은 당시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됐던 시점 그러니까 2021년의 자료들은 압수수색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만 그 이후의 자료들 사실 서울시장 경선은 따지고 보면 훨씬 뒤에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검찰의 명목 하에서는 그 2021년 5월, 6월 전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경선 같은 경우는 1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거는 결국은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좀 손쉽게 발부해준 재판부도 좀 다소 부적절하다 이 말씀도 곁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판부보다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그 목적과 사안에 부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후보에 뽑혔을 때 관련 자료들 좀 들여다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강래구 감사의 구속 여부도 앞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오늘 한 말씀만 해주시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은 강래구 감사에게 다시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주변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추가 정화를 포착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 다시 청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동알부 보도에 따르니까 강래구 감사가 검찰에 이런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려서 농담으로 한 얘기다. 농담으로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선 아까 영장,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원래 검찰의 수사라는 게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이 그 돈 관련돼서 쭉 흐름들을 아마 추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 좀 연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래구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지난번에 영장 기각될 때도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래구 씨가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돈을 줬던 분하고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영장 발부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증거인멸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증거인멸할 수 있는, 즉 돈을 준 사람하고도 연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정황이 되는데 이거를 판사가 저는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강래구 씨가 하는 이야기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녹취록 보셨지만 저게 증진되는 거를 본인이 그냥 뭐 들어주는 그런 걸로 들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의 어떤 핵심적 이슈에 대한 주장들을 다른 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말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 즉 이정근 씨하고 말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지난번과 달리 도주거나 이런 사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재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강래구정감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될 때 그 영장 전담판사가 이례적으로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좀 길게 썼었는데요. 그때 그 내용은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래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는 보강 수사를 통해서 강래구정감사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부분도 좀 더 보강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PC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강래구정감사가 그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만으로 강래구정감사까지의 구속 사유가 바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강래구정감사가 과연 증거인멸을 할 만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보강 수사를 통해 얼만큼 밝혀냈는지 이거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제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주제도 민주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과 왼팔이 모두 석방이 됐다 이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풀려난 김여웅 전 부원장이 거의 반년 만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전국에서 힘을 합쳐줬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르게 정선 자금 준비하셨다는 입장은 그대로세요? 전혀 정선 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유선 본부장한테 도망가라고 한 적 없나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밝혔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석방이 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여웅 전 부원장. 뭐 여러 얘기를 했어요. 경선 자금 따로 뒷돈 받아서 준비한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기자 한 명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도망가라고 한 적 없냐. 그만하겠다. 오늘 재판에서 충분히 밝혔다. 일단 저 화면에서는 즉답은 피했습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의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받았던 어떤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용 전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과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간에 아주 치열한 장외 어떤 여론전이 좀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과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 김용 전 교사님의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놓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웃깁니다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떠났어요 먼저 지난 3월에 김용전 부원장 재판 중에 김용전 부원장이 유존본부장에게 2021년 9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 백두다간이라도 타라 열흘만 있다가 오라라고 했다 또 병원에 입어라 라는 취지로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라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했다는 게 유존본부장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 유존본부장 최근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내일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에 당장 도망가라 한 것이다 기억 안 나냐라고 했더니 배탈 얘기 안 했다 도망도 방법이겠네라고 위로차 말한 것뿐이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재판에서 진실을 가려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이 위로 차원의 말이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보는 혐의인 증거인말 교사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자면 사실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멘트, 특정한 발언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만한 사안이었던 것이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던 그 시점에 상당히 많은 횟수의 통화를 했다 이런 점도 사실은 좀 참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뭔가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위로차 말한 것이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위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증거인멸이나 교사에 대한 혐의를 벗고자 하는 그런 주장인데 아마 이거는 뭐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동규 시기가 하는 진수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저게 실행이 됐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대 전화 던지고 뭐 그랬었죠 그렇죠 던지고 뭐 등등 했기 때문에 또 돈인이 또 아파서 질려가고 등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시와 실행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이야기는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 시각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어제도 저희가 잠시 짚어봤듯이 조직관리 뭐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가량 요구했다는 검사를 주장해 다 사비를 쏘고 객출했다 그런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어제 석방들 당시에 진실이 조금씩 재판 중에 밝혀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언급을 김용 전 부원장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실행되니까 김용 전 부원장 재판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태용호 리스크로 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돌아오는 월요일에도 안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화 태용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나 정보를 다루는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도된 기사 하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밑에 보면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사람 잘 아낀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기 보면 전직 보좌진들은 질책하고 독려하면서 뭘 달성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혹은 북한식 총화를 하듯이 수시로 회의를 한다 일부에서 말했던 이른바 태용호 의원실에 대한 여러 기사화가 된 게 있거든요 지금 태용호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색출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요 다 본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비롯됐습니까 본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상대방을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태용호 의원실 문제는 저는 오래전부터 기자들이 다 이걸 들어왔습니다 워낙 그 내부가 소위 총화라는 걸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총화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하는 방식인데 업무 끝나면 서로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매일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이 정말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기자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근무를 휴엘 없이 그냥 근무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보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더군다나 지금 이 녹음 문제도 제가 듣기로는 하도 이 태용호 의원을 지시하는 게 많아서 보좌진들이 항상 회의할 때만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출된 겁니다 누가 유출했겠습니까 그 보좌진들도 유출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기로는 이현정 의원께서 어느 정도 취재를 해보니 이게 어떤 의도를 갖거나 이걸 밖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녹음한 게 아니라 애초에는 메모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다 이걸 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녹음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이고 외부 인사하고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녹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태용호 의원은 본인이 일단 정무속으로부터 공천 보장 약속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 지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과대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녹음이 유출됐다는데 그거는 본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좌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 누구 최삼자가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쨌건 이게 보도된 것 자체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보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용호 의원이 바깥을 향해서 지금 자꾸 분노를 표하지 말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제죠 집단 린치, 집단 폭력이라는 단어까지 태용호 의원이 썼으니까요 지도부 내에서는 익명의 관계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였는데 글쎄요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알지만 대체적인 시각이 자세 사태는 좀 안 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게 당원권 1년 정지 그러니까 총선 공천이 물 건너가는 거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확률로 보더라고요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원으로서 내년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당원권 정지 1년이 된다면 11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불과 두 달 전에 당원들의 100% 투표로 당선된 당 지도부의 1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만약 당원권 정지가 된다면 최고위원으로서도 활동하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두 명의 결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청년 최고위원을 빼면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중에 2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과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 지도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새로운 논란에 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로서는 상당히 결정하기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알려지기로는 1년 당원권 정지 정도 내년에 총선에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공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게 시각도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태용호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 밖에서는 좀 더 구조적인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 과장, 허풍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잊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보좌진들에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의 최고위원, 지도부의 인사가 이른바 공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하달받는 방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들을 분명하게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태용호 의원이 듣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말을 만들어서 했다고는 보이지도 않고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과연 내가 공천을 갖다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역 의원들이 불안한 심정을 갖다 노출하고 있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아니 태용호 의원이 안 들은 말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사 최고위원이더라도 용산 눈치 보고 다 때문에 저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용호 의원의 이른바 녹취록이 터지면서 지금 일을 수습하는 방식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마치 태용호 의원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라는 식으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데 사실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녹음이 된 것이고 그 지시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육성이 담긴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태용호 의원이 부풀려서 말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런 사태가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수직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는 의혹이다 짜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부터 실제로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이증복 정무수석이 이번에도 문제가 되셨지만 과거에도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 중에 후보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자체 이런 비정상적인 수직구조 그리고 무언가 메시지를 하다라고 명령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숄드치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식의 이런 모양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완전히 뭉개는 것이고 당의 정상적인 기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일단 5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윤루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김지현 의원 비롯해서 지금 논란을 중심해서 있는 태영호 의원에게 당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다음 주 월요일 뉴스탑탈에서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형조 판서하다가 갑자기 목에 칼을 차고 함경도 지금 유백한 상황이거든요 함경도에서 목에 칼 차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전주의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 많습니다만 전주의 친만은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그 뒤에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별론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답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출마하십시오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도 조 교수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출마를 한다면 관악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시나리오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분 바로 심평 변호사 최근에 그전에는 윤 대통령의 멘터라고 알려졌다가 최근에는 윤 대통령 측근들에게 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심평 변호사인데 관악갑에 총선 출마할 것이다 본인이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하나요?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당 소속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아직 정치를 할지 말지 결정도 안 된 사람인데 저는 심평 변호사의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심평 변호사 때문에 아마 가장 좌불안석이 된 사람은 유기용 의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대요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관악으로 나오는 얘기는 서울대 교수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가 있는 관악에서 출마할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정 구속이 돼서 일반인처럼 징역형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 자유의 몸으로 저렇게 북콘서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구속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징역 2년을 처벌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출마 여부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옥중 출마에서 당선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마 자체는 자유지만 출마까지에는 아직도 넘어와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 전 장관이 요즘 본인 북콘서트에서 뭔가 출마하세요, 출마하세요에 대해서 100% 선을 안겠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국회의원이라고 되는 게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문제를 증명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 서초동 가서 하시면 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자신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 출마의 수단 자체가 뭔가 이게 자신의 어떤 죄를 갖다가 다시 뒤집기 위해서 한다? 저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형사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본인이 분명히 선을 그었어야 될 문제죠 요즘 매일 다니면서 북콘서도 하고 있던데 근데 더군다나 이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도대체 이름 누구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대통령의 무슨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는지 본인도 아마 모를 겁니다 아마 조국 전장은 본인도 마음을 모를 텐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방송에 나와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최근에 심평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100% 선을 안 긋고 혹은 뭐 딸과 함께 꽤 많은 지역을 돌면서 이거 마치 북콘서트가 정치 행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동시에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요 물론 1심에서 유죄를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판결 대법 판결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는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해소도 동시에 나오니까 그래서 설설설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뿐만 아니라 이제 조민 씨가 따님이 이제 방송에 등장했을 때는 조민 씨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종 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국체적으로 무언가 밝혀진 것도 없고 사실은 정치 출마의 가능성이 선거 출마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기는 하죠 최종심의 판단이 나기 전에는 총선 출마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지만 사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단순히 그런 사법적인 책임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의적 책임도 따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정서도 당연히 선거에 반영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총선 출마에 나서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나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생각한다면 아마 현명한 판단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조국 전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여러 저런 시나리오들이 일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엑스맨이냐 이런 비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법안이냐 본인을 위한 법안이냐 그러니까 가상 자산 과세 1년 유예하는 법안이 본인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취지이신 것 같고요 태극기는 우리 것, 일장기는 일본 것, 독도는 당연히 우리 것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땅 가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거는 전영교의 행동이 적절했다 이 말씀도 해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국회의원 나오는 나라인가 글쎄요,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어린이날 휴일에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건, 사고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보시고 그대로입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 여러 곳에서 저렇게 잠수복 차림으로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잠수복 2인조인데요 그런데 훔친 공 개수가 상당합니다 승진 실장님, 제주에 골프장 많잖아요, 제주도에? 많죠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골프공 15만 개를 연못에서 훔쳐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에 걸쳐서 훔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 골프공을 빵 치면 그게 딱 빠지면 저는 골프공을 포기하지만 그 골프공은 그 안에 연못했기 때문에 골프장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갔으니까 야간 주구 침입 절도 되겠죠 부명도 갔으니까 특수 절도 되겠죠 특수 절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 200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15만 개면 3천만 원 정도를 했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장물의 민원 이걸 다 사들였답니다 왜냐하면 공 하나에 저희들 천 원씩 로스볼이라고 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장물의 배들은 1억 5천 정도의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범죄에도 중기업이 나타난 거네요 중간에 또 누군가 장물업자들한테 개당 200원씩 3천만 원에 판매를 했고 이걸 또 10개 만 원씩 되팔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첩보가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계속 지켜봤다고 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골프장 사업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견물생심이 있습니다 저도 로스볼 떨어지면 저 안에 있는 골프공 누가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그 골프장 주인들이 그 골프장 사업자가 안에 있는 공을 가지고 나와서 골프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들에게 훔치게 만들지 말고 저분들 진짜 15만 개 3천 원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되지만 저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사업주분들 꼭 좀 로스볼 제대로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언뜻 보면 어디서 낚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잠수복 입고 저렇게 옆에 차 바로 골프장 옆에 대놓고 무려 15만 개 골프공을 훔친 일당이 잡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제도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일단 이 모자에게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 불을 지른 영상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10인데 승재현 실장님 왜냐하면 일단 저는 놀랐던 게 본인이 횡령한 사실을 숨기려고 본인이 일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것부터가 상당히 글쎄 어떻게 평가를 좀 해야 됩니까? 섬뜩하죠 사실 횡령이라는 거는 우리 형법에 따르면 이게 5년 이하의 진력입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장 낮은 이게 2억 정도 했다면 1억에서 5억 사이면 가장 낮은 건 6개월 정도고 보통이 한 1년 3개월 정도로 끝나는 양인데 현주군조물 방화를 하면 법정행위 3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행위 3년이고 위로 올라가면 30년까지 가능하고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위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현주군조물을 방화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게 7년 이상의 진력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무기까지 가능한 현주군조물 방화를 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슴득한 일이다 2억의 돈으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안 다쳤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정말 잘못한 행동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 금액이 2억이다 근데 이제 본인은 본인 딸은 좀 머리를 써서 불을 질리기 전에 얼굴 가려고 모자를 샀는데 3시간 전에 이것 때문에 덜밀점 잡혔네요 경찰이 이제 딱 그 당시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경찰을 쫙 살펴봤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 어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사실 들어가는 데는 CCTV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서 그 CCTV를 피해서 가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나중에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상이 넓은 모자를 딱 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보니까 지금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지금 사는 모습 보이는데 저 사람과 동일이 있는 걸 확인하고 저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저 피의자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론적이지만 저 지금 편의점에서 모자를 사는 영상을 보니까 모자 자체가 너무 눈에 띄는 걸 사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좀 본인에게 더 칠러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모든 범행을 제질릴 때 범인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내 눈으로 그 범인이 제질러 놓았던 완전 범죄를 분명히 헤쳐나가서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잡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2억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을 했지만 본인이 여기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일단은 부인 안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 추후에 소식 나오면 저희가 뉴스 가치를 판단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금요일 어린이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예고한 대로요 내일부터 주말에도 뉴스탑10이 이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김승련 앵커가 진행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끝나고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